안녕 오늘은 포스터랑 티저 찍는 날이에요 그냥 그런 날이라고 정우의 비하인드 신발이에요 어? 신발 똑같네? 신발 똑같네? 진짜 똑같아요 대박이죠 신발이 되게 세 하얀다 오늘 근데 휴강이래 내가 좋은거 오빠도 오신거에요? 내가 좋은거야 학교 오랜만에 오시죠 학교 오랜만이지 컨셉 설명해주세요 컨셉? 오늘은 그 마치 그 옆에 슬럼프를 겪고 있는 우리 선수 선수에게 혼자가 아니다 내가 옆에나 앞에 나같이 이렇게 든든한 멘탈 코치가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진 어떤 포토샷의 사진? 포스터? 그런 느낌을 드라마 제목이 뭐죠? 이런거는 대로? 네 이런거는 대로? 이런거는 대로? 네 이런거는 대로? 참치 참치 여기 소세지 소세지 어 새지 소세지 참치인데? 카메라에다가도 많이 잘하는거 어 아우 아 진짜요? 그 뒤에 형 차에 늘 씻고 다니는 인형이잖아요 하하하하 개 배치야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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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우입니다 선선한 가을날 정말 힐링이 될만한 저희 멘탈 코치 제갈길 9월 12일날 어 TVN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어 선선한 가을날 하하하하 하하하하 9월 12일날 TVN에서 만날거에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ceğim 하하하하